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찐 가게를 찾아드리는 골목기행툭 우리 동네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게를 소개해드리면서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프로젝트 아아아아아아 이게 딱 공부제입니다 딱 저희가 가서 또 맛있게 먹고 그 집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이 한화 파워온스토어는 그 한화 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인데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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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프닝을 알리는 거는 네 액기스만 모아서 액기스만 모아서 방송을 한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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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까스로 삼행시 하고 돈 돈 덧 민 빛 까 까붙지 마라 스스스 어디서 흠 잘하는데? 제가 진짜 맛있는 명동이 돈까스 줄 알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아 배고픈데 빨리 가 자 그러면은 돈까스, 일단 돈까스가 맛있다고 하십니까? 돈까스는 쉐어 하지 맙시다 1인 1동 가능할까요? 오 비주얼! 좋아 좋아 오 이게 막 커 보이는데? 맛있게 드세요 오 이건 안돼 안돼 내꺼야 우와 안심, 응심, 면치까지 3가지를 한 번에 드실수록 모든 것 처럼 아 너무 부네 아 그리고 또 어떤걸 일단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유 같이 가다가 그냥 밥까지 묻어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부드러운 맛은 소스에서 나는데 겉은 바삭한데 안이 완전 육즙 때문에 저는 지금 안심을 먹었거든요 되게 부드럽죠 좀 등심 드셨죠? 네 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돈까스 그쵸 돈까스 제가 돈까스에 굉장히 약간의 철학관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오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어떻게 붙어야냐 오 오 오 아 네 오 와 왕동까스에 치고 되게 줄겁네요 잘라볼게요 이것만 일단 잘라 볼까요 그걸 왜 자릅니까 왜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두세요 길게 드세요 아니 입안 한가득 한가득 속상하네요 갑자기 속상해 제가 이거 그냥 먹어볼게요 오늘 특별히 내가 썸네일 만들어 준다 이거 다 들어갔네 바삭해요 이거는 다 한입이네 식감이 진짜 좋아요 녹잖아요 맞아요 저절로 웃음이 나요 저절로 웃음이 난다니까요 웃음이 날 수 밖에 없는 맛이야 명동에 놀러 오시는 분들 꼭 다미에 한번 들려주셔서 한번 꼭 찾아주세요 항상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경희선수길 옆쪽으로 쿠츠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씨 이 노래의 제목 한번 맞혀보세요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혹시 야구배축복? 야구배축복 오늘 먹을 음식의 주제가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한국말 가기 영여로 황순식당 일단 저는 한번 넣어서 해볼거 아 이게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맛있다 맛있죠? 장이 완전 향면이랑 향면이랑 딱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어서 너무 맛있고 야채곱창? 야채곱창 와우 야채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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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업소에서는 쌀 김치 곱창을 붉는 한마디 이용한대요 은근 야채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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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야채곱창 이거 한 번 바로 비주얼로만 먼저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치즈 P악 늘어나는걸 보여드릴게요 와 우와 와, 여기 있는 당면! 아, 이런 단어 진짜 너무 경박한데 당면 환장! 진짜 여자들 여기 있는 당면하고 치즈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면... 갑니다. 오!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아, 이름이 성대심대충.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사장님 고와드리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뭔지 알아요? 저기 설거지를 하려면 물이 튀니까... 신거지? 그치? 아침을 알아듣습니다. 여기 시원한 데 앉으셨네. 백준대 2인분, 양념 곱창 1인분. 네, 제가 아까 소개했는데 양파 껍질 달인 물부터 먹어야 돼요. 양? 양파 껍질 달인 물. 이게 순대 곱창 먹고 약간의 그 느끼한 맛을... 아, 얘가 내려주는구나. 레디 버섯 투. 네, 레디 버섯 투. 무조건... 이걸 써야 되거든요. 으아 저희 작년에는 도시락 한 100끼니 정도 100끼니? 네 이번에는 200끼니가 목표인데 지금 한 얼마 안되면 진짜 정말 못 있으신 것 같아요 12년 동안 장사를 하다보니까 아름아름이라든지 고객이 어느 정도면 고객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단골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그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걸 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정성을 담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